배고픈 아들을 위해 이번엔 식사준비에 나선 지혜씨 긴역기 다이어트의 핵심은 이 식단에 있다는데요 특히 그녀가 즐겨먹는 채소 중의 하나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꼭 챙기는 게 장 건강인데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장 건강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양배추를 자주 챙겨 먹고 있어요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한 지혜씨의 두 번째 비결은 장 건강을 위한 식단 오늘 그녀가 선택한 요리는 바로 닭가슴살 두부 양배추 롤인데요 준비한 모든 속재료를 잘게 다져 간을 맞춘 뒤 삶은 양배추에 돌돌 말아주고요 찜기에 넣고 다시 한번 푹 짜주기만 하면 갱년기와 덧살을 한 번에 잡는 건강요리 완성입니다 식이섬유는 물론 보론 성분이 풍부한 양배추 때문에 체내 에스트로겐 풍비를 촉진해 갱년기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양배추 자체의 되게 달달한 맛과 그리고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식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똑똑한 관리를 위해 식사 후 지혜씨가 챙기는 건 또 있는데요 이거 저 매일 잘 챙겨 먹는 모유유산균이에요 한국인 여성의 모유에서 유래한 모유유산균 BNR17 모유유산균 BNR17은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장내 비만세균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장 건강과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모두 음식으로 섭취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모유유산균 BNR17은 장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와 갱년기 개선에도 정말 좋다고 해서 저는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갱년기와 덧살을 동시에 타파한 지혜씨의 세 번째 비결은 모유유산균 BNR17이었네요 아 아 아 아 아 ừ 아